어제 오후 11시 55분쯤 대구 군의군 효력면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에서 추돌사고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에쿠스 승용차가 다시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 50대 A씨를 비롯해 동승자 2명 등 모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, 다른 동승자 1명과 1.2톤 화물탑차 운전기사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. 사고는 1.2톤 탑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잠시 정차해 있던 중 일어났습니다.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